나 돌아갈 방법 찾은 것 같다. 원하는 걸 얻으면 조선에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뭐겠어요? 애기씨랑 도련님의 소야죠. 아, 사올이 이걸 진짜... 연우란에 포장해서 판 키워봐요. 소문을 만들어라. 우리 부 대표님 결혼했어요. 어쩔 거야, 성욱 청수? 정어도 찌라시 주인공은 내가 먼저 될 줄 알았는데. 연우 말이다. 이 대리로 돈이 뭐냐라. 여기서 뭐하는 거요?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. 조선에서 온 박연우 씨 당신을.